안녕하세요 포피디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여의도에 위치한 켕신턴 호텔 중식 요리 전문점 샹하오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피디입니다. 맛있게 드셔보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송이 와 여러분들 엄청 뜨거운데? 엄청 맛있습니다 송이 자연송이 송이 맛있다 향이 너무 좋네요 진짜 맛있다 송이 죽입니다 송이 송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향이 대박이다 송이 가리비 가리비 맛있어? 나는 새우가 들고 들어가 있고 맛있어 오징어 나머지 노릇 오징어 오징어 맛있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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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나 먹어도 오빠 안먹었지? 먹어도 전복 으음 조기조기 맛있어 전복 전강국 진짜 맛있다 오엑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소원님 조금만 더 빨라 네 알겠습니다 땅콩을 너무 많이 먹게 됐어요 오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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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로 오양동 소고 banker 으으음 오양동 이야기 으으읍 그렇다 우양동 언니야 먹어봐야 돼 못 먹어 이거? 음 맛있어 새콤새콤 응 음 음식 해결밥 식감 간식 , 식감 , 식감 , 식감 내가 버섯 하나 못 먹어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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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양동부 안에 들어있는 버섯 맛있다 마지막 냄맘 식사는 짬뽕고, 짱콩, 사과류, whirling 저는 볶음밥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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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ừ 음료를 사cej 분리 Feo Und Chubbox 참고 아 별맛이 겁나니 썰먹고 맛있다 응 면도 맛있어 쫄깃쫄깃 어때요? 음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렌지 멜론 골드 기위 와 오성급 돌돌 고마서 고맙이 프로